우리의 아이 한글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한글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손의 힘과 형태의 감각을 키우며 소리를 충분히 경험하고 한글의 자음, 모음, 받침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공부는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글자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한글에 담긴 마음과 배움의 용기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며 한글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에게 초등학교에서의 첫 배움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학교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라는 질문을 통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배움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즉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글자가 왜 생겨났을까? 글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물음들을 통해 글자에 대한 궁금함을 갖도록 해봅니다. 글자 대신 생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글자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해 보며 서로 편하게 소통하기 위한 약속으로서 글자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글자 한글은 한자보다 어렵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고 쓰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글자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마음을 알고 배우는 것이 한글 공부이며 한글 공부를 통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한글 공부는 배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움의 용기란 첫째,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는 용기 둘째,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셋째, 또박또박 바르게 쓸 수 있는 용기 넷째, 내가 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배움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애쓴이 필요하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손의 힘과 형태 감각 키우기 활동입니다. 나의 힘이 손끝까지 있음을 상상해 보며 곧은 선과 굽은 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손의 힘을 키워볼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봅니다. 손끝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손끝에도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내 생각을 손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우선 몸을 곧게 세우고 서서 손을 뻗어선 끝에 집중해 봅니다. 공중을 하늘 공책이라고 상상해 보며 손가락 연필로 내가 그리려는 선을 천천히 그려봅니다. 곧은 선, 굽은 선 그리기는 먼저 스케치북 위에 노란색 크레파스로 힘을 빼고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색깔 크레파스로 겹쳐서 그립니다. 색깔 크레파스로 그릴 때는 여러 개의 선을 덧 그리는 것보다 힘을 주어 천천히 한 개의 선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생활 속 손에 힘을 기르는 활동으로 손가락 뜨개질이 있습니다. 활동 방법은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을 기르는 활동 두 번째로는 실뜨기 놀이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실뜨기 책을 참고하거나 영상을 검색하여 아이들과 함께해 보면 좋습니다. 손에 힘을 기르는 활동 세 번째로는 쉬운 공기 놀이가 있습니다. 아직 손이 작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함으로 쉬운 공기 놀이부터 시작해 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생활 속에서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한글 공부를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소리를 충분하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은 글자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생생하게 합니다. 소리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보며 소리가 가진 성질과 느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풍선 만들기 복식 호흡은 먼저 배꼽에 손을 대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배로 가져가 봅니다. 마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볼록한 배 풍선을 만들어 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을 세며 후우 하고 내쉬며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봅니다. 복식 호흡은 소리가 명확하고 힘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리의 울림을 느껴보는 활동은 우선 바르고 곧게 허리를 세워 소리가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최대한 동그랗게 모아 소리가 나올 때 입안의 울림을 느껴봅니다. 또한 종이를 말아 확성기를 만들어 소리의 울림을 느껴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마치 공을 던지듯 소리를 주고받는 연습을 해봅니다. 어, 마아아하고 소리의 울림을 느껴보며 상대방과 소리를 주고받아 봅니다. 소리는 각각의 성질과 그 느낌을 알고 정확히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오, 야, 요 모음은 밝은 느낌이 나며 어, 우, 여, 유 모음은 어두운 느낌이 납니다 또한 자음 그 크는 혀뿌리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며 르, 드, 츠, 르는 혀끝에서 무, 브, 크는 입술에서 스, 즉, 츠는 이 사이에서 르, 흐는 목구멍에서 울려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생각하며 정확히 발음하는 연습은 소리를 충분히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음과 모음 받침 지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백순을 바르게 익히고 자음은 입모양과 소리가 나는 위치를 생각하며 소리를 냅니다 모음은 소리의 느낌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침 지도는 지속적으로 받침 글자를 보고 읽으며 어떤 규칙으로 소리 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글의 획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규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획순에 대해 꾸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글씨를 쓰다 보면 이미 획순 지도를 학교에서 받았다고 해도 자신이 편한 순서대로 쓰기 쉽습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할 때 획순에 따라 바르게 쓰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음은 입모양과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며 나는 혓뿌리 소리에는 그, 그, 그가 있습니다 입모양과 소리가 나는 위치를 확인해 보며 그, 그, 그 소리를 충분히 내봅니다 혓소리는 혀가 앞니 뒤쪽 잇몸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로 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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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있습니다 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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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천천히 소리내 보며 입모양과 소리나는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입술을 다물어 모은 후 걸리면서 나는 입술 소리로는 르, 드, 드, 드가 있습니다 르, 드, 드, 를 충분히 소리내 보며 입술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이로 소리가 스쳐 나오는 이 소리로는 스, 지, 치, 스, 쯔가 있습니다 스, 지, 치, 스, 쯔를 정확히 발음해 보며 차이를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목구멍 소리는 코와 입이 열리면서 목구멍이 동그랗게 벌어져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자음에는 으, 흐가 있습니다 으, 흐, 를 충분히 소리내 보며 목구멍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느껴봅니다 모음은 입속 안쪽에서 소리가 나며 소리나는 위치가 다릅니다 소리를 내면서 입속 어디에서 나는지 위치를 찾는 재미있는 놀이로 안내하면 좋습니다 모음은 카드를 가지고 가로액이나 세로액을 변화시키면서 모음자를 만들고 그 모음자가 내는 소리를 내며 느낌을 말해봅니다 이때 밝고 산뜻한 느낌의 모음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모음의 소리를 충분히 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침일기 지도에서 특히 1학년에게는 이중 겹받침이 많이 어렵습니다 3학년까지 천천히 배워가도록 하되 글자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는 필요합니다 예외가 있지만 ㄹ기역과 ㄹ미음 받침은 뒷글자의 소리로 발음됨을 기억하며 읽다와 같이 글자를 보며 충분히 연습합니다 그 외의 겹받침들은 모두 앞 글자로 소리낸다고 이해시키면 처음 보는 겹받침의 단어도 읽을 수 있게 돕니다 많다, 넓다, 싫다와 같이 겹받침 글자를 보면서 충분히 읽어봅니다 우리 아이의 한글 공부는 학교, 즉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손의 힘을 키우며 형태를 발견하고 소리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이 한글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요에 대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